지난 4월 12일 이탈리아에 있는 그 일간지인 일 메사제로라는 그런 일간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투병 중인 한 노부부의 이야기 결혼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보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요 다란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들의 5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스스로 자신의 그 몸을 가늘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상태였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로 떨어져 중환자실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울한 그런 결혼 50주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로베르타 페리티 그 간호사가 이 노부부의 사정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후에 그들을 위한 그 파티를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있던 그 침대를요 아내가 있는 그 중환자실로 옮기고 그 침대가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결혼 행진과 딴딴딴 그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 노부부의 50주년 결혼 행사를 이 기념일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록 불은 붙일 수 없었지만 이 부부를 위해서 준비한 작은 케이크를 나누면서 그들의 그런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부부는 서로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한 간호사의 사랑스러운 배려로 인하여서 이 노부부의 얼굴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미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병원에서 하나도 힘이 없던 그 남편이 말없이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내를 향하여서 한마디 말을 속사하겠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요 또요 이러한 비슷한 그런 노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또 바이러스에 걸려 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오늘날의 우리 각 가정의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세요? 우리 윤수 형제님 윤수 형제님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3초 늦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거예요 집에 갔을 때 큰일 났어요 딱 보시면 송우희 집사님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저게 사랑받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그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제 부부의 그 관계보다는 이제는 자식들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수십 년 살았으면 이제는 사랑보다는 이제 우정으로 남편하고는 그런 동지의 개념으로 살고 이제는 자식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의 사랑 때문에 아내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은요, 지금까지 에베소스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교리적인 부분과 또한 실천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정체성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할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것을 이제는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요 그의 합당한 그 대상에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 배운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기브리스 10장 1절을 보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님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모든 그 말씀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이 장차 우리가 하늘 아래에 갔을 때에 얻게 되는 아주 좋은 그 참 형상의 모형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 아래에 가면 우리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든 모습들 중에서요 가장 근본이 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또 생각해 보면 사도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도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주 안에서의 그 하나의 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아주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돼서 이제 6장에 이 마지막 인사가 나오기 전까지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그 대상들 그리고 그 대상들과 어떻게 하나 됨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 됨의 관계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바로 부부의 하나 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요 사도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부부의 그 하나의 됨에서 배우고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온전히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요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이 아내들에게요 죽게 타듯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게 하듯 남편을 사랑하라 웬만하면 남편분들은 아멘 나올 텐데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겸손하신 것 같아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타듯하라 요즘 같은 시대 그 여성 상위 시대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구절 한마디를 내면요 막 화를 확 내거나 또 마음의 문을 확 닫는 그런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의 말씀을요 그저 그냥 옛날 농경사회의 그 가보장적인 그 사회에서 있을 법만한 그런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로 이 바울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시대가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남성의 그 권위가 높고 여성의 권위가 낮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2절부터요 24절까지 보면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25절부터 33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아도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그 복종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그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나 관습관은 전혀 다른 그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의 사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00년 전만 해도 어때요? 남존여비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는 엄청 강조를 하지만 반면에 여성들이 가져야 할 그 권리에 대해서는 좀 무심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가 바울이 살았던 당시 또한 우리나라의 그 100년 전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비록 바울이 말하는 복종이 그 대상이 여인이라는 것 또 그 말의 표현이 같다라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런 복종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종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22절에 복종하기를 이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하지만 반면에 원문 헬라 성경에서는요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22절 가운데는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 문법상 이 복종에 대한 의미는요 앞절에 2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리스로 경위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복종의 의미가 바로 21절에서 22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한글 성경에서나 영어 성경에서는요 우리 현대의 그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복종이라는 그 표현을 담아서 기록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21절의 그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차, 피차가 뭐예요? 서로에게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세상의 복종과 다른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를 보면 이 복종의 의미가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눌려서 하는 마치 한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군대에서 까라면 까라지 왜 이렇게 잔발이 많냐 그러면서 하면서 그런 군대식의 억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위 즉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아내들이 자진하여서 의식적으로 복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남편이 가진 권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까라는 거예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이 권위는요 사도 바울이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죽게 타듯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권위 이 세상의 그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 누구도 범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로 권위로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요 또 남편에게 권위를 주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바로 아내의 그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계속해서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남편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내를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의 머리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겼고 아내에게는요 남편을 내주하는 돕는 역할을 맡겼다는 의미이지 남녀가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런 존재의 차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에서 3년 2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요 그 사회 가운데 팽배하게 있었던 그 민족적인 차별 또 신분적인 차별 또한 성별적인 그 차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아주 개혁적인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는 우월한 자, 열등한 자의 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반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아주 친밀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이러한 관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들은요 자신의 그 편의를 위해서요 이 복종하라라는 이 말만 딱 떼어다가 아내들이 복종하라 여보 밥상 좀 차려와 양말 좀 벗겨 어디서 남편이 남편이 큰소리 척 하면서 그런 억업적인 그러면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서나 또 때로는 부인을 학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복종하라라는 말만 사용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희생과 사랑과 성김의 책임을요 회피한 제약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요 딱 보니까 남편의 영적 수준이 자신보다 조금 자신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남편을 둔 그런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내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이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에 우리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하나님께서 정해오신 그 권위를 무시하는 제약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만 32장 30절을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며 현숙한 여인의 모습 그런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애하는 현숙한 여인은요 당연히 자신이 경애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그 관계가 어떤 진리의 문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어떤 진리에 외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조금 부족해요 영적으로 좀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그런 문제라면 자신의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면요 사도바울은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인 성도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교회가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어느 범위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라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와 교회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교회가 그리스를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복종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남편을 섬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라이프 교회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예상에는 남편분들이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의 아내분들은 참으로 현숙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 집사님, 이 욕선 집사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21절의 그 말씀처럼요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호간의 복종이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내들은요 남편들에게 여보 사랑해 참 오늘따라 예쁘다라는 이 따뜻한 작은 말에 사랑을 느낍니다 반면에 남편들은 어때요? 남편들은 아내들이 하는 말 당신을 믿어 당신이 최고야 수고했어 라는 그 인정받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내의 그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바울은요 주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는 모습도 아내는 진정한 존경을 통해 남편을 내조하고 높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남편은 참된 사랑을 통해서 아내를 공경하고 높이는 모습으로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할 그런 참된 사랑 그 참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대해서 우리 남편들은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희생적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말하죠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물과 말씀 즉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그 중생의 시승과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요 바울은요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교회든요 또 어느 성도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없는 그 교회나 성도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아무리 며느리가 사람들 보기에 최고인 것 같고 나무랄 때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어때요? 시어머니가 보기에는요 그 며느리께 잔소리할 것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아휴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런 며느리 얻으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막 아휴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으면 살지도 않았으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 시어머니가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어도 그 며느리가 보기에는 없고요 왠지 부족한 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교회 우리 라이프 교회가 참 아름답고 또 성숙한 분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우리 교회가 분명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교회 같지만 고치고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또 정직해 보이고 참 믿음이 좋은 그런 목사 같고 신실해 보이지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도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 많고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7절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그 티나 주름 잡힌 그 흔들이요 이제는 깨끗이 씻은 받은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남편들은요 아내를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28절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바울이 말한 아내를 향한 이 남편의 사랑을 무엇에 비교했다고 했죠?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의 사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요 첫 번째로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열심히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그 영적 성장도 이루지 못한 채 또한 아내의 영적인 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요 마치 하와가 아담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듣다가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 자신도 그것을 받아 먹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책망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처럼 바로 오늘날 남편에게 그 모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29절과 30절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께서 교회를 온전히 온전히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요 남편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아내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무한적이고 아낌없는 그 사랑과 경유를 통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의 사랑은요 사랑으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될 사랑은 바로 아내와 연합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디서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단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태고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연합을 이룬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은요 남편과 아내는 성적으로 결합되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그 존재라는 것을 말한 것과 동시에 이 두 사람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바로 운명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요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를 바로 그리스께서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와 하나가 된 그 관계로 비유했다라는 점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이 부부가 부모님을 떠나서 주 안에서 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도우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주 큰 그 비밀에 쌓였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와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크신 비밀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말씀처럼요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들은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 귀하고 값비싼 수공양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거문에도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양탄자에 보면 그 무늬를 내는데 그 무늬처럼 이 부부 관계라는 그 무늬도요 양탄자에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 이 부부의 관계에 그 무늬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요소들이 사랑과 복종과 희생과 존경과 존중과 용서와 친밀함과 양육과 애정 등등 그 모든 그런 요소들로 아름다운 주단을 짰는 그 평생의 작업이 바로 이 부부란 무늬를 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양탄자를 짤 때에 그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나마 열심히 잘 짜 놓았던 수술을 놓았던 그것들이 어때요? 가장자리부터 높을 높을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질밥이 풀어지고 또 가운데가 달아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부부 생활은요 오랜 생활을 두고요 가꾸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휴 연애할 때 완전히 딴판이네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이나 아내나 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그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생활을 하면서요 더욱더 인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그 원판이신 그 예수님의 그 무늬에 부부가 만들어진 그 무늬들을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같이 예수님의 무늬와 우리 부부가 만든 그 무늬가 좀 다른 것이 있으면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보완할 것은 보완되면서 진짜 예수님의 그 무늬를 닮아가는 이 부부 생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잃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실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요 남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그 하나된 부부의 관계를 잃을 수 있고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부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라이프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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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